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SK 주식회사에서 음료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태광물산 주식회사에서 창고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연년 700리 주식회사에서 섬유의복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상연운수 주식회사에서 관광 및 통근통학학원 및 상연운수 주식회사에서 건물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상연운수 주식회사에서 관광 및 통근통학학원 및 기타 버스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